저희 찍어도 돼요? 유성 선생님 훌륭하실 거 같아요 왜요? 찍고 싶어요 저희 눈치 보고 있었어요 찍고 싶은데 그런 거 눈치 안 보잖아요? 저희 눈치 잘 안 보셨어요 거짓말쟁이는 거 같은데 오늘 날씨 좀 어때요? 갑자기? 너무 더워 벌써 땀이 맺히셨어요 으우드 BERN ول Gul . 거길래 . 아 echo base ler AW 벤넬케이 벤넬케이 Em 코치닝? 코치닝? 죄송합니다. 렛미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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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나이스! 자다! 아웃! 자 그런데 슬라이딩 과정에서 얼굴부터 서광수 괜찮으세요? 괜찮으세요? 많이 안 울었어요. 괜찮아요. 피가 났어요. 네, 피 났어요. 좀 살짝 쓸렸는데 괜찮습니다. 하다 보면 그칠 수 있는 거죠. 아, 편지 했었어요. 피가 났어요. 아니, 그쪽.. 거철이 그렇게 좋았으면 왜 이러는 거야? 뽕뽕하지 않고 그래. 재윤이 형은 편지 펴주시고요. 하다 보면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죠. 근데 쪽팔렸어요, 좀. 부끄러워서 못 일어난 거예요? 그건 아닌데 좀 부끄럽기도 했어요. 저는 그런 일이 저한테 안 일어날 줄 알았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.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. 못생겨서 괜찮아요. 선생님이 더 이상 오신 게 없네. 들어와서 그러더라고요. 그라운드가 자기한테 플러팅했다고. 저는 그런 말 안 했어도요? 그리스 꼽고 있다고. 저는 그런 말 안 했어요. 괜찮으신 거죠? 괜찮습니다. 감사합니다. 6만 나오면 제가 한 번 더 계작 콘텐츠를 한 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6만 넘었죠? 네. 조회수가 한참, 한참 넘었더라고요. 지금 9만.. 계작을 또 한 번 준비하고 있으니까. 진짜요? 정희 형, 세균 형이 아직 몰라요. 아시는 거예요? 팬분들이 또 빠바바바받 올려주시더라고요. 피디기가 거의 나영석 급이니까. 같이 생각해 보시죠. 중계 인터뷰 그 날 처음에 보신 거였죠? 네. 긴장되셨어요? 좀 된 거 같아요. 좀 약간 달달 뜨시는 거 같아요. 손은 안 달렸어요. 끝나고 영상 보셨어요? 그냥 하려던 말이 잘 나온 거 같아요? 생각했던 말을 다 했던 거 같아요. 갑자기 나게 된 건데 오히려 파달이 올라갔다고 하셨잖아요. 네. 부담감이 좀 없었던 거 같아요. 이제 이제 가니까. 뭘? 먼저 다녀오는 행사들이 어떻게 말해줘야겠어요? 배윤이 형이요? 네. 가사 배워볼래요. 머리는 언제 짤나요? 하루 전에 짤나요? 네? 하루 전. 하루 전에? 정희 형 가서 자를까요? 아니요. 왜요? 아니요. 최악이에요. 머리. 재밌는 일 없어요, 앤더스? 별 일 없어요? 아니요. 아니 그 혼자 액션 가지고 돌아다닌다던데, 진짜요? 예. 제이선은이 내가 내가 주제하지 마세요. 진짜요? 아니 상단이에요. 그냥 어느 지역에 있는 곳, 난 그냥 지나가이에요. 다 나갑니다. 이게 낫지 않아요? 아니. 저는 아파트에 찾아가고 momencie. 아침에 커피숍에서 가운데 가고. 아니요. 다 정말 친절해요. 한 명만 볼 거 같아, 한 명. If I have to choose one, KK. KK. 광현이 형. Does KK speak good English? Yeah. Oh, really? Thank you. Thank you. 안녕하세요. 하루 종일. 어제 빵이죠. 아. 상황 기억나요? 많이 기억이 안 나요. 에이. 처음 봤는데 봉이 저한테 날아오긴 했는데 저한테 안 날아올 줄 알았는데 어, 보는데 점점 저한테 오더라고요. 그래서 급하게 피했죠. 근데 이렇게 피하는 게 좀 우습감소. 보셨어요? 영상 그 중계적 방법도? 아, 봤죠. 원래 좀 잘 불러요? 통통하니까. 어떡하지는 않았어요, 뭔가 다 관심이. 아니요. 아, 그거보다 안 맞아서 다행이라 생각해. 조금은 한 번 맞았어서. 아프죠? 맞을 거 맞았다고. 아, 딱 그때는 이렇게 팅, 팅 이렇게 와가지고. 아, 그럼 안 와가지고. 맞을 거 맞았으면 큰일 나죠. 최정예 타구인데요. 어, 공격수 뒤로, 공격수 뒤로, 공격수 뒤로. 감정 넘어갑니다. 저 꺼져가는 불꽃을 다시 살리는 홈런 볼을 가동합니다. 이곳에 갇히는 것. 질짜만 대안을 환통해서. 이루자 에레디야가 빠르게 돈살같이 호흡으로 들어옵니다. 하트. 고맙습니다.